안녕하세요 예쁜채여사인데요 오늘은 금요일 그러면 내일은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오늘이랑 내일이랑 빙박을 가는 사람이 많다 이박을 하거나 이박을 간다 빙박 하실 분들은 멀어도 간다 두꺼우면 된다 빙어가 나오면 된다 그래서 빙박 포인트는 또 별도로 있네요 멀기 때문에 아무나 안 가요 네 빙박 원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요즘은 빙박이 막 성행하고 있어요 뭐 구니콘에 있는 저수지도 빙박이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좀 색다른 곳을 가고 싶다 그러면 얼음 두께가 두껍다 새로운 곳이다 그러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며칠이지 1월 7일 금요일 되겠습니다 예쁜채여사입니다 빙박 포인트 공개